나는요 걸어 갔다는 얘기죠. up to가 뜻이 많아요. to가 까지거든. 그래서 어디 어디 까지. 걸어 갔다는 얘기죠. 작고 어두운 갈색의 문까지 걸어갔고 나서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걸어갔어요. 그러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밀었어요. 푸쉬가 밀다인데 푸쉬 온도 이거 미는 거야. 딱 달라붙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고 밀은 거야. 문을 밀었어. 밀다. 어떻게 비웠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밀었어요. carefully. careful해서 온 거야. 조심스럽게. 살짝 밀었겠지? 뭐뭐 할 때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열린 거죠. 어떻게 열렸어요? open 열린 거야.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스윙이죠. 스윙. 이게 뭐냐면 흔들려서 흔들리는 거야. 원래 흔들리는 거거든. 문이 흔들면서 샥 열린 거야. 이런 얘기죠. with 뭐와 함께? 녹슨. 러스티. 녹이 스렀어. 이거는 뭐냐면 삐걱거리는 소리. 문이 녹이 스렀나봐. 그렇지? 문이 녹슨. 문소리랑 함께 흔들리면서 열리게 된 거야. 그러면 흔들리니까 문이 상태가 안 좋은 거네. 그렇지? 녹이 스렀어. 상태가 안 좋은 거지. 바로 그때였죠. 한 남자가 어가 나왔죠. 어가. 어가 나왔으니까 처음이야. 처음. 그렇죠? 처음. 처음 등장하는 거야. 맞죠? 처음에 등장하는 거야. 한 남자가 standing. 어? 서 있었어. 서 있었어. 어디에 있었을까? back corner. 뒤쪽 구석에. 코너 구석이란 말이야. 뒤쪽 구석에. 구석에 서 있었지. 방에 뒤쪽 구석에 딱 서 있는 거야. 무섭다. 그렇지? 무서워.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네. 마이너스 동원이야. 오케이. 나는 말이야. 손을 over. 위에 댔어. 내 입 위에다가 댔어. 어떻게? 손을 fly. 날리는 거야. 난리다. 손이 날아갔어. 어디 위로? 입 위로. 그럼 손을 입 위에 댔다는 얘기야. 근데 날라갔다는 얘기는 잽싸게 된 거야. 손을 확 댄 거야. 빨리. 그렇죠? 뭐뭐 하면서. start to? 음... 스크림. 요거 add는 뭐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 여기서는 하면서 이렇게 하겠네. 어... 비명을 지르다. 스크림. 비명을 지르는 거야. 비명을 지르면서 어... 손으로 입을 갖다 댔. 손. 입에 손을 딱 갖다 댔. 어우. 지금도 마이너스 상황이네. 어... 더 강화된 거야. 그렇지? 강화. 마이너스가 더 강화된 상황이네. 그는 그냥 서 있었어. 거기에. 나를 보면서. 그냥. 한마디 서 있는 거야. 마칭. 이거 하면서. 동시동작. 날 보면서. 날 보면서. 그 남자가 서 있었어. 와. 무서운 상황이네. 그렇지? 자.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내 심장이죠. 어... 내 심장이. 자. 애즈범 할 때로 오면 되겠어요. 심장이 컨티뉴 계속 했어요. 레이스는 원래 경주하다인데. 여기서는. 그... 막 뛰는 거야. 뛰는 거야. 쿵쾅쿵쾅 뛰는 거야. 막 달려가니까. 레이스가 원래 뜻이 뭐라고. 달리는 거거든. 빨리 빨리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막 달리는 게 뭐야. 심장은 뛰는 거잖아. 알겠죠? 심장이 작동하는 거야. 작동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어떻게. 엄청 빨리.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 그럴 때 나는 보게 됐지. 뭘 보게 됐을까? 그가 또한 그의 손을 그의 입에 올려놓은 거지. 그런데 내가 본 거는 이거 과거죠. 근데 그 사람이 손에... 입에다 손을 올려놓은 거는 이렇게. 헤드 피피. 대가거죠. 대가거. 먼저죠. 이게. 내가 보기 전부터 입에다 손을 올려놓고 있었으니까. 대가거를. 잠깐만. 야 그거 거울이잖아. 그거 거울이잖아. 나는 힘호흡을 했어. Take a breathe. 숨 쉬는 건데. deep이 들어갔죠. deep. 그래서 힘호흡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힘호흡을 했어. 다시 힘호흡을 하고 걸어갔지. 테이블로. 테이블 지나서. 패스트 지나죠. 테이블 지나서. 테이블. 걸어가서. 테이블을 지났어. 테이블을 지나쳤다. 테이블을 지나쳤어. 그리고 어디로 걸어갔어? 자. work2야. 나는 거울로 걸어갔어. 테이블을 지나서. 됐어요? 거울로 걸어갔어. 테이블을 지나서. 오래된 거울로 갔습니다. 자. 관계사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서 있었어. 어디에? 방 구석에 서 있었던 거야. 아. 그러면 방. 뒤쪽 구석에 있었던 남자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거울이 있었던 거야. 자. 어. 나의 heart beat. 심장의 박동이야. 심장 박동. 나의 심장 박동은. 이거. 감각동산에. 감각동산에. 아니. 지각동산에. 자. 내 심장 박동이라는 것이 리터닝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 목적이었고. 능동이죠. 능동이니까 리터닝을 쓴 거야. 자. return to 뜻이 뭐라고요. 어디어디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 박동이. 음. 돌아갔습니다. 노멀 되겠습니다. 노멀로. 정상 되겠습니다. 정상. 보통. 이런 거죠. 정상으로 돌아왔어. 뿅. 그리고 나는 보았어. looked at. looked at. 뭐뭇을 보다 이런 뜻이야. 난 보았지. calmly. 부사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히. 이런 뜻이죠. 차분히 보았지. 나의 모습을. 레플렉션이 모습이야. 어떤 모습이냐면. 잊혀진 모습. 반사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비친. 반사된. 반사된. 어. 모습. 이거야. 이걸 보게 된 거죠. 잠깐만. 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음. 수고하셨습니다. 음.